이 와중에 배는 고프네. 어서오세요. 한 끼 굶었다고 배가 쏙 들어갔네. 술이나 먹자. 신분증 주세요. 신분증이요? 네. 이 나이에 신분증 검사를 날 보네. 학생이 내 나이가. 너. 너 이씨. 니가 왜 여기 있어. 네? 너 저 독서실 있어야 될 시간 아니야. 누구세요? 뭐 누구세요? 야 홍시야. 저기요. 왜 그래요 학생? 신경 쓰지 마세요. 이건 가족 일입니다. 가족 맞니? 내가. 얘 아빠예요. 이런 미친. 미친? 아빠한테 미친? 너 거짓말도 못 알아서 아빠를 모른 척해? 가자 일단 밖으로. 야 미친놈이. 나 소리 지른다. 왜 이래요? 아우 그쪽으로 다 빠져요 전. 가자고. 일단 밖으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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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학생으로 보여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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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ch 네 네 지금 puisqulicht니 점프bud에 두의 미친놈이 와 있어요. 얼른! 얼른 와저 inform줘야되 으아아아!!! 야 홍시야 너 이거 안 열어? 너 잘 몰랐어 이미친놈아!! 아 util 미친놈! 너 이 미친놈 requested mile야icht 외또야 오지마 이 미친놈아! 오지노마. 너무 아파.